자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어 오늘은 71번부터 하겠습니다 세븐틴 원 하우에버 하우에에버 하우에버가 뭡니까 하우에버 어쨌든 음 근데 에버면 던지야 던지 어떻게든지 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떻든지 이제 하고 왓에버는 뭐야 왓에버 그게 어쨌든가 아니 왓이 뭐야 뭐든지 어 에버는 왓이 뭐야 왓 뭐 에버든지 그러니까 왓에버는 뭐든지 뭐든지 그리고 뭐야 또 뭐있노 후에버 후에버가 뭐야 아 누구든지 그렇지 뭐 그런식으로 쭉쭉 붙이면 됩니다 자 콘젝트 컨젝트 인 왓에버 웨이 왓에버 왓에버 붙이고 왓에버 붙이고 왓에이 자 해석해보세요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아 뭐든지 응 방법으로 응 이거 짬플 왓에버 왓에버 자 해석해보세요 왜 however가 안들어갔지? however 어떻게든지 나는 요리했어요 계란들을 그 녀석 스틸이 stil 스틸 그때 스틸하고 틸하고 똑같다고 했어 계속 여전히 그녀는 여전히 리퓨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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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못 본 것 같은데 거절하다 이런 말이야 거절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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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것들을 먹는 것을 리퓨즈드 리퓨즈드 리퓨시스 리퓨시스 어 오케이 그래 여전히 거절해요 그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계란을 요리를 했어 그녀는 미길라고 그런데 그녀가 못 먹겠다고 이래 했다 세븐티투 휴지 휴지 하우스 하우스 한 거대한 집 그쵸 세븐티 휴만 휴만 휴만이 뭡니까 등간 그쵸 오드젝트 오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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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쎄닝 컨쎄닝 피플 피플 음 어 어드젝트니깐 뭐야 인간의 그쵸 의 또는 속한 컨쎄닝 컨쎄닝 여러분 왔다 이제 기억할 때쯤 됐다 그러게요 음 요 부분까지만 가르쳐준다 으아 관련된 관련된 관계된 관계된 다음에도 감올릴듯하다 응 그때 또 가르쳐줄게 남들에 음 음 자 이거 젬플 더 휴만 보이스 보이스 응 그 인간의 목소리 응 그쵸 세븐틴 포 100 100 100 100 뭡니까 100이면 100인가 Good job Now 1 0 1 1 0 100 자 75 Hung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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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ngry가 뭡니까 Hungry 배고파요 Good job Object Feel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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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Or Showing Showing Hunger Hunger 응 배고픈 응 느끼는 응 또는 보여주는 응 배고픈 응 그러니까 hunger하고 hungry하고 같은 불이야 응 그러니까 배고픈 배고픈 자 이거 젬플 응 그래서 한국에는 보통 이런 말을 안 쓰고 고달픈 일 뭐 이런 말을 써 고달픈 응 그러니까 아유 뭐 배고픈 일 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거 이건 해봐야 뭐 밥도 못 먹고 사는 그런 일 느낌이 오나 응